그럼 우산은 한 가지씩 다 주세요 네 개 더 추가해 주시겠어요? 한 번에 줍는 의심 안 될까요? 그래챠! 그래챠챠챠 그래챠 굴무가 죽인 것 같은데? 일단 20개로 시작을 하는 걸요 소음 여러분 안녕!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! 네 여러분!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제가 원래는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굉장히 맵다고 하는 매운 국수를 먹으려고 했으나 엄청 매운 국수 있다고 해서 제가 촬영하면서 먹고 싶은데 아 안돼요? 촬영 불가 그래가지고 저희 매니저님께서 닭꼬치집이 송정 앞바다에 진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닭꼬치를 한 명에게 몇 개까지 팔아봤을까? 나름이는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오늘은 맛있는 닭꼬치 먹으러 가시죠 송정의 돼지삼촌 닭꼬치입니다 저희 매니저님께서 그렇게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저를 무려 차 안에서 3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만든 제가 진짜 맛없으면 다음 달 월급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은 이렇게 4가지인 거예요? 네 우선 한 가지씩 다 주세요 옆에 반건조 오징어도 팔아 근데 여기 사장님이 살짝 센스가 있으신 분인 것 같아 옆에 요즘에 오징어 게임 유행하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위로 해주시는 거예요? 네 사장님 저희 이거 편하게 촬영해도 되죠 매니저님 말씀에 의하면 사장님이 조상권이 없으시다고 전혀 없습니다 마음껏 준비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장님 만나면 촬영할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우 저게 토스? 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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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은 안 뿌리고 찌란만 뿌렸습니다 찌란은 살짝 호불호 갈릴 맛 그 다음 데리야끼 데리야끼 뭐야? 와 와 데리야끼 진짜 맛있다 이게 우선은 데리야끼 소스보다는 위에 뿌려져 있는 마요네즈도 항복하는 것 같거든요 매니저님 들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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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리야끼 두 개 추가요 사장님 데리야끼 두 개 더 주세요 그 다음은 매운 건지 보통 맛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마요네즈를 뿌린 저 요즘에 마요네즈에 진짜 빠져있거든요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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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맵다 데리야끼 소스는 좀 찐해요 그리고 매운 소스는 오히려 좀 연하네요 으음 으음 와 여기 닭껍질이 진짜 야들야들해 아우 음 으음 으음 으응 우레체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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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는 음 데리야끼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매운 거 그 다음에 보통 맛 그 다음에 찌란 소금을 안 먹어봐서 소금 먹어야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걸려? 음?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음 가봐야겠어 가봐야겠어 과장님, 배가 고파서 찾으러 왔어요. 네, 4개 더 추가해주시겠어요? 네, 저 혼자 먹어요. 아, 여기 최대 몇 개까지 먹었어요? 여자분은 신자하고 거기서 한 5개 이상한... 여자 말고 남자분은 최대 몇 개까지 먹었어요? 8개는 봤어요. 8개요? 며칠 굶고 8개요? 가볍게 이겼네. 그러면 초벌을 오븐에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? 네, 초벌 한 번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굽는 거예요. 아, 그 사장님 많이 나와주세요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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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. 일단 20개로 시작을 하는 걸요. 나중에 또 올게요. 음! 족족 활짝 누가 바로 이렇게 닭꼬치 스틸 하려고 한 것 같은데? 뿌려주시려고 한 거죠? 뿌려주니까 뿌려주니까. 이제 마요네즈 뿌려먹는 게 맛있네요, 여러분. 소금으로 가져왔어요. 사장님, 소금 굿! 와, 소금 이거 뭐라고 하지? 오븐 치킨집 있잖아요. 거기서 먹는 게 뭐라 더 맛있어요. 소금 굿, 소금 굿! 진짜 바삭바삭해요. 겉이 진짜 크리스피해요. 와! 엄마? 두 개 더 아니 먹다보니까 여러분 매운 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매운 거 더 이거 뭐라고 하지? 살짝 칠리 매운 맛이에요 갑자기 말이 앞서진 이유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기 때문임 매우 부끄럽기 때문이지 소금이 맛있나 근데 살짝 소금은 그 느낌이에요 국내 근데 딱 세게 끼다 보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먹어지진 않네요 너무 깔끔하게 먹었다 닭 껍질 음 껍질이 음 음 이게 닭 껍질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닭 껍질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음 근데 매니저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? 우리 엄마 생일 엄마가 엄마 생일이라고 8시까지 밥 먹으러 오랬어 9시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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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단은 우리 엄마 정말 너무 많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닭 껍질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내가 한 시간 이상 먹고 있을지 몰랐었고 원래 한 배추잎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살짝 주황이브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사랑합니다 갑자기 현실을 깨달으니까 현사 와서 그거 4개 포장해주세요 짠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송장 앞바다에서 닭꼬치를 많이 많이 먹어보았는데요 총 16개를 먹었습니다 20개를 주문을 했는데 나머지 4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제가 지금 엄마 생일 때문에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뭐 가가지고 두드려 맞던지 뭐 집에서 쫓겨나던지 네 일단 엄마한테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시죠? 왜? 왜 불렀어? 어머니 와요 우산에 계좌는 이걸 계좌는 이게 뭐 믿자 닭꼬치고요 아이구야 우산 닭꼬치고요 어머니 제가 식사에 늦어갔고 어 굳이 뭐 안 줘도 되는데 약속하지만 너무 많이 준다면 뭐 받겠을 사랑해 사랑합니다 어머니 보이시죠? 오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촬영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어머니 용돈이 짱 사랑한다 고생했다 빠이 나는 밥 먹고 샤인머스켓 얻었다 나는